아는골든벨 첫 번째 대결은 바로 모니터를 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모니터에 나오는 인물과 장소의 이름을 맞히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장소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간에 틀리면 기회는 다른 라인으로 넘어갑니다. 왕복으로 7문제를 가장 먼저 맞히시는 팀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형님, 상초요, 상초. 상초하네, 와. 이거는 내가 노하우로 가르쳐주면 일단은 못 맞추면 어떡하지? 시끄러워. 시끄러워. 기름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야, 물이 없도록 없어. 네, 그럼 벨 라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모니터를 봐주세요. 문제 나가겠습니다. 시작! 어머니,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 둘, 셋! 장동민! 하나, 둘, 셋! 마동석! 하나, 둘, 셋! 주윤발! 이세창 아니야? 피라미드! 아니, 틀렸어, 사람이! 정확하게 켜꾸뇽, 케이크! 스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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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트! 스피트, 스피트, 스피트! 이제 저희 시작하자고. 네, 문제 나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이승이! 맞혔네. 이성아! 하나, 둘, 셋! 샘 헤밍턴! 하나, 둘, 셋! 어디 집이야? 어디 집이야? 어디 집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계석문만 알았어요. 우리 연예인 잘 몰라. 그러니까요. 아니, 계석문을 프랑스발로 뭐라 그래? 아니, 계석문을 프랑스발로 뭐라 그래? 뭐라 그러더라? 악더트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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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더트리옹!